오늘 하는 책은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미국사에 관한 책들이 오히려 많지가 않아요 가문인지 몰라도 저는 석존 책을 잘 못 봤어요 미국에 관한 책 관심 있게 안 봤지 주로 과학책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그나마 이분이 하버드 나오고 미국사로서는 전문가 같아요 그런데 쭉 읽어봤더니 다른 책보다 어느 정도 깊이가 있고 전문가답게 포관드로 잘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책은 미국에 관한 역사책이 그리 근할 만한 책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사는 여러 책을 봐야 돼요 한 권 이래 봐서는 좀 그렇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책을 기본으로 하시고 괜찮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상당히 좋은 책이야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샀는데 이만한 정보를 가진 책 찾기 드물어요 처음 무슨 여행선가 이런 생각을 쭉 봤더니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어요 블란스에서 언어학을 했던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의 50개 주를 무슨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인디언들 말의 뿌리를 상당히 따라가면서 미국의 각주가 어떻게 생겼고 핵심을 잘 담아놨어요 이런 책을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시간대 없는 게 많은 책 제가 가장 싫어하는 책은 시간만에 투자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에요 시간만에 투자했는데 아는처럼 느끼는 그럴듯하게 와 대단한 책인데 소원 그런데 한번 이야기해봐 이야기할 별 거 없어요 대표적인 책이 과학 철학의 구조 토마스 쿤 이런 책들은 대단한 책이죠 전 세계적인 책인데 저는 안군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다 읽고 나도 뭐 크게 없는 저 편견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런 책은 제목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데 아 참 저자한테 고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알찬 정보를 이렇게 모아놓지 않으면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책은 한번 사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이해할 겁니다 아 미국의 50개 주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걸 가장 핵심 언어학자가 이런 걸 역사도 좀 깃들이고 실사도 깃들이고 그리고 결코 가볍지 않고 통합적이고 그래서 아주 호평을 받을 만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권의 책은 제가 참조했는 건데 이 책을 선정하려고 그랬어요 하룻밤에 읽는 미국사 꽤 잘 뜬 책입니다 국내 저자가 썼는데 미국사 전공하시는 분이 상당히 핵심을 잘 따라가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사 하려면 또 영국사 쪽도 해야 돼요 영국사 다이제스트 같은 것들 미국사도 다이제스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입해 보셔야 됩니다 이 책 다시 한번 강추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요 그리고 이 책은 읽고 나면 이 책 저자하고 저한테 고맙다 할 겁니다 이런 책 소개해 줘서 제가 미국 6년 반 살았잖아요 석사 박사 하는 동안에 6년 반 보냈는데 이렇게 그 알랄이 각 주마다 뭐가 핵심이고 뭐가 핵심이고 딱 들어있는 책은 유래가 드문 책입니다 이런 책은 책 소개는 그 정도 하고 한 권의 책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사는 그래서 미국사는 저도 미국 6년 반에서도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바로 2, 3일 전에도 하나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미리 과장이 아닙니다 2, 3일 전에 저도 하나도 몰랐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지난 시간에서 계속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가 브레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자기 인생에서 딱 일주일만 유럽사를 공부할 수 있게 허용이 됐다면 혹은 딱 3일 만에 미국사를 공부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혹은 딱 한 달 만에 양재학을 어느 정도 대학 수준의 양재학을 마스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 일주일 만에 브레인 사이언스를 브레인 신경협화학을 딱 공부해야 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한 리그젠플로서 여러분들 딱 3일만 주어졌을 때 미국사를 어떻게 조망을 해볼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미국사든 물리학이든 지질학이든 미국사든 다 동일합니다 다 언어학입니다 모든 학문은 언어학이고 들어가는 알파벳만 하면 됩니다 그럼 미국사를 볼 때 어떤 기본 모듈이 있는가 기본 알파벳이 있는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사를 봤을 때 첫 번째 미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그거 하나도 몰라도 사람 지장 없죠 그쪽 종호하는 사람들은 뭐 그러든가 우리가 미국사 모르면 되고 사람 지장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정치가나 사회의 오픈의 리드나 좀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미국사를 해야죠 왜? 1차 세계된 이유로 지난 100년 동안 압도적인 슈퍼파워죠 지구상의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죠 그럼 알아볼 만 알아야죠 우리가 저 나라는 어떻게 해서 생긴 지 한 3, 400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슈퍼파워가 됐는가 미국이 어느 정도 힘을 가졌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본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 만들고 있죠 몇 대 만들었습니까 나호함인가 러시아제 구소련의 거 하나 사왔죠 그래서 급히 개조했죠 개조하는데 몇 년 걸렸죠 어쨌든 작동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미국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을 두 대 더 건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러프하게 봐도 지금 중국이 가동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다섯 대가 안 될 겁니다 다 만들고 있거나 다 해도 찾아보세요 몇 대 안 됩니다 서너 대 그것도 지금 몇 년입니까 소련제 다시 수리하고 이런 데 해갖고 해갖고 가동하는 전체 4, 5년 걸렸는데도 두 서너 대밖에 가시거나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몇 년에 항공모함 한 대씩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 항공모함이 몇 대입니까 11대죠 대략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 항공모함 11대쯤 있습니다 대단하죠 11대 대단하다 보는데 그게 대단한가 비교할 데이터가 있어야죠 어쨌든 중국이 한 두 서너 대 영국이 한 대 남미에 갔더니 브라질이 의외로 항공모함 한 대요 불란스도 항공모함 한 대요 대략 한 대 두 대 이렇습니다 중국이 조만간 한 10년 내로 항공모함이 4, 5대쯤 될 수도 있어요 항공모함 한 대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옵니다 자료가 썼다 됐죠 미국은 지금도 단장 상황이 벌어지면 한 달에 항공모함 한 대 만듭니다 중국은 지금 항공모함 한 대 만드는데 수리해갖고 바깥에서는 한 4, 5년 걸렸고 아직 두 대, 세 대 만들었다는 이야기 잘 못 들었습니다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한 달에 항공모함 한 대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항공모함 대수가 110대가 넘습니다 됐죠 그냥 안 만들고 있을 뿐이지 마음만 묵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해왔고 두 번째 미국이 얼마나 강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미국 2차 세임 끝났을 때 전 세계 골드 금의 80%를 미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었습니다 됐나요? 전 세계 금의 80%를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슈퍼파워라도 울트라 슈퍼파워입니다 그럼 공부해야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경제학 좀 많은 사람들 다 할 거예요 근본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이 기축통화라고 그래요 기축통화라는 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축통화가 그건 반드시 공부하는 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축통화가 뭐고 미국이 달러가 어떻게 해서 기축통화가 됐는가 그 과정은 기본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미국이 항상 기축통화가 됐는가 미국이 항상 기축통화를 공부해 가졌던가 아닙니다 위기 쳐져 있습니다 그때 사우디하고 의사제사 해갖고 달러를 석유값을 달러로만 지불하게끔 협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를 다시 한번 공부해야 합니다 키신저의 아이디어입니다 키신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2차 대단이 끝났을 때 전 세계 금 보유량의 80%를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한 달에 지금까지 110대 이상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 독일이 갖고 있던 모든 탱크를 미국이 디트레이트 공장 하나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독일이 그렇게 많은 탱크를 갖고 있는데 그걸 미국이 단 하나의 공장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물량에서 2차 대회에서는 미국이 압도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세계에서 저런 놀라운 슈퍼파워 국가가 출연했는가 그건 좀 생각하는 사람 반드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되집어봐야 됩니다